자 안녕하십니까 흑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올해 마지막 과정 파이널 임팩트 하프 모의고사 한번 간단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프 모의고사가 됐든지 엔제가 됐든지 지금 시기가 많이 늦었죠. 10월 중순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저는 진짜 마지막 제 파이널 엔제를 토르 2000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몇 달간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마지막 여러분들께서 어휘를 최대한 강화시키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진짜 토르 2000 어휘 특강에 전부 다 쏟아 부었어요. 수능 심화 어휘 평가원 심화 어휘까지 다 들어갔지.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걸작 강의를 하나 만들어내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만에 전국에서 수험생 4천 명 이상을 모집을 해서 역대 제가 했던 모든 강의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온 더 라이즈 중인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하면서 어휘력 강화 차원에서 토르 2000은 반드시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예전에 약속한 게 내가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선생님이 엔제 그리고 모의고사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제공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해놨던지라 그걸 적당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너무 찝찝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모의고사를 한 회 다 시간 재고 풀어보는 것도 물론 좋긴 좋은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시간 효용성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듣기하고 듣기가 이제 또 제작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실용문 도표 뭐 일치 불일치라든지 감정 변화 추론이라든지 맨 끝에 장문 3개짜리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추시는 그런 기본 유형들을 빼고 빈순삽이나 주제 제목 요지라든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까다롭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문형들만 모아서 16문항씩을 제작을 했어요. 총 5회 분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풀로 3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차를 좀 늘리고 까다로운 문형들로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가볍게 여러분들 끝나기 전까지 풀어보실 수 있는 독해 자료.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엔젠은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거는 보통은 EBS의 스타일을 최대한 따라간다라든지 아니면 9월 평가원 코드를 최대한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평가원 9월 달에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나 싶고 EBS 같은 경우는 영어 EBS 문제가 한두 개냐고 근데 EBS만의 코드가 어디 있대요 솔직히 그거 EBS만의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EBS 다 했으니까? 아 나는 그거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뭔가를 코드를 따라간다고 하면 평가원 코드인데 9월 평가원은 엄청 쉬웠잖아. 그래서 나는 9월 평가원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좀 까다롭게 선지를 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덮어놓고 무슨 코드를 따라간다. 난 솔직히 그런 표현들은 상술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짜증나게끔 문제를 구성을 해주면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고민해보면서 여러분들 사고력이 좀 늘지 않을까. 억지스럽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제 전문항 제가 직접 하나씩 하나씩 다 다듬어서 만들 건데 선지 선택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만큼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까다롭게 비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이 항상 뭐 다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선지 선택이 조금이라도 까다롭게. 다만 선생님 평가원스럽게 깔끔하지 못하고 이건 문제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요?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왜? 아 일부러 더럽게 만드는 거라니까. 일부러 더럽게 만들었는데 왜 더럽게 더럽냐고 물어보시면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더럽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애초에 기획을 더럽게 만들었으므로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뭔 소리예요? 나도 얘기하면 색깔리는데 여러분들도 들으면 색깔리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설명 선명하게 해드리고요. 해설도 자세하게 써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강의도 보지 말고 웬만하면 질문도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웬만하면 해설지로 거의 커버 가능하게끔 최선을 다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16문제 한 세트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을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리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로 한 만큼 왜? 인쇄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올해 출시를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12월에 책을 찍어서 판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돈 벌겠지. 근데 그 대신에 올해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뭔가를 못 해주잖아.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돈 버는 거는. 그래서 한 5회 분량 정도 자료 제공해가지고 선의로 진짜 선의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문제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욕하지 마라. 진짜로. 오탈차 있으면 한번 봐주라. 거기 밑에다가 내가 정오 게시판에 잘 글 남기고 자료 올릴 거니까 선생님 너무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선물 자료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시고 가볍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뭔가 돈 주고 사가지고 문제가 많으면 열받는데 그래도 뭔가 어디서 공짜로 받은 물건에 조금 하자 있으면 덜 열받잖아. 그치? 좋게 좋게 가자고. 오케이? 어쨌든 그래도 대충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튼 선지 선택 가급적 까다롭게 갈 건데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짜증 안 내셨으면 좋겠다고. 왜냐? 이런 거 하면서 좀 두들겨 맞아야 실제 수능 시험에서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막판에 어휘 이렇게 강화하면서 까다로운 문제 풀면서 획득한 실정감 강화하면 마지막 한 달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자료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해서 27일 전까지 5회차 전부 다 올릴 거고요. 자료 먼저 올리고 그거 해설 강의는 조금 텀 두고 찍을 거예요. 해설지 완벽하게 잡을 거니까 해설 강의 막 왜 빨리 안 올라와요 하지 마세요. 어쨌든 2, 3주 안에 이것도 해설 강의도 전부 다 끝내드릴 거니까 해설지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게 작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번 주 목금이 촬영이 스튜디오가 밀려 10월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촬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는 수요일부터 올리기 시작할게요. 다음 주 아마 주 중에 업로드 다 끝날까? 자료 업로드는? 이번 주에 올리고 다음 주에 올리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자료가요. 제가 강의 리스트에다가 올려놓으면 본사에 부탁해서 자료를 수정해야 돼서 자료 올리고 내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료를 어디다 올릴 거냐면 우리 Q&A 게시판 밑에 토르 2000 전용 게시판이 있어요. 토르 2000 전용 게시판 바로 밑에다가 파이널 임팩트 전용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실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Q&A 게시판 하단에 있는 전용 게시판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메가스터디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면 그 게시판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나 PC로 접속을 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자료 다운받을 수 있다. 오토에서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 영상 안 보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거예요. 해줄게요. 해줄 건데 꼭 한 번 잊지 말고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뭐 빼먹은 거 없지. 나는 신나면 보통은 신나서 뭔가를 항상 빼먹어. 사람이 허술해서. 근데 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 공짜. 아! 우리 학생들이 최고 좋아하는 공짜 자료입니다. 여러분. 받아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기브어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임팩트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마지막. 드디어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왔어요. 드디어 이제 수능이네요. 오케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긴장 푸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파이팅해서 우리 꼭 저쪽 합격과 행복의 언덕 너머로 건너갑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께 행복의 파랑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하신 대문호께서 나오셨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나 이런 진짜 막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대문호에 버금가는 그런 작가님께서 우리나라 출신으로 나오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선생님도 요즘 문학적 감수성이 폭발해서 이런 저런 짤막짤막한 글들 같은 것도 써보고 하는데 뭔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면요. 여러분. 한 번쯤은 과감하게 용광로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내가 나를 구성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정말 뜨겁고 치열하고 정말 순도 높은 그런 시기 그런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마지막 한 달의 기간을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시기보다 더 뜨겁고 치열하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어때요? 좀 문학적 감수성 터져버리니까? 나 원래는 문학 동아리 출신이에요. 선생님. 대학 문학 동아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OT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료에서 뵙겠습니다. 바이!